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그것을 바로 집어서 기사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소위 좌파 언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포착해서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소위 좌파 언론에서 띄워주는 이준석 외 라는 제 내용의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다 그렇게 봅니다. 1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 매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준석을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와 기사를 내고 있어서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세영 기자의 주장입니다. 인세영 기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29일 오후 4시 현재 구글 검색에 이준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하면서 검색을 시도하게 되면 상위 세계의 뉴스의 한겨레, 프레시안, 연합뉴스 등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름은 각각 이준석, 김병준 실적 없어 우려, 김종인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소다. 김종인 빠진 선대위, 이준석 무은을 기원하다. 이준석, 우리 후보, 정치 잘 몰라 등의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준석에 대한 좌파 언론들의 그런 찬사뿐만 아니고 이준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준석이 말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윤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검색해도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세영 기자는 다음과 같이 쿡 집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네이버의 뉴스 검색에서 이준석을 검색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패싱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언론 전문가들은 좌파 언론 또는 민주당에서 이상하리만큼 이준석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상하다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바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인세영 기자의 지적 가운데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11월 29일날 CBS의 김현정의 방송 그리고 같은 날 NBC의 김종배의 방송 그리고 30일날 예정되어 있던 KBS의 주진우 방송 등에서 이준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윤석열 후보에게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곳에서 나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런 것들이 윤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저 친구가 우군이 맞는가 아니면 적군이 심어놓은 그 무엇인가라는 그런 수군 그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돌풍으로 포장된 여론 무리로 이준석의 인기가 한참 상한가를 칠 때 좌파매체는 물론이고 우파매체의 일부 농격들 가운데서도 열렬한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일부 깨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참으로 세상 물증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이지 않는가. 도대체 그 정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여당의 이준석 걱정이라는 키워드를 구글에 입력해보면 지난 6월 뭔가 홀릴 듯이 이준석 참가를 부르는 매체들의 그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이준석 현상을 대하는 여당의 자세 2030 표심 위기 자극받아야. 이게 바로 경향일보의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5월 29일자 기자는 가능하면 우리가 끌어내리고 싶다. 이준석 돌풍에 떠는 여권. 이게 중앙일보 수준입니다. 6월 11일 한겨레신문입니다. 이준석 대선 절박감 반영된 결과. 여당과 개혁 경쟁.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찬양일색의 기사였습니다. 당시에도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그가 당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방송 저방송 다니면서 자기당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운동을 계속하는 당대표가 대한민국의 야당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울어진 선거판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계획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 다니는 당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이준석 씨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그 당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